3월 달에 통장이 27만 원 찍혔더라고요. 진진보. 저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변해? 이거 어떤 놈들이야? 그런데 그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왜 이렇게 돈에 신경 쓸까 생각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 요즘에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 사회에 있는 부와 가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른 측면에서 조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정치 철학을 공부하시나요? 네, 정치 철학 전공자입니다. 너무너무 젊어 보이세요. 우리가 여기 7.1년생이세요. 말이 돼? 전혀 아닙니다.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김강현 배우랑 똑같이 생긴 거야? 우리 옆에다 사진체만 비교해 주세요. 너무 똑같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한 번은 방송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김강현 배우 아니냐고. 이 책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철학자로서 많이 걱정이 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충격, 앞으로 올 상처, 격차 막이 되게 걱정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러면서.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긴 컸는데요. 이게 특히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세계라는 게 기술 자체가 양극화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많이 쓰는 쪽에 가서 이용을 해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독점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부가 그쪽으로 몰려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거기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나눠가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죠. 다른 기술에 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이 정말 요즘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빨리 발전한다는 뜻은 뭐냐면 따라 잡는 사람의 숫자가 작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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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니까.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라 잡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작아지면서 더 소수에게 계속 분배해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죠. 요즘에 젊은이들도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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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주식, 돈, 돈 벌어야 돼.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저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난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앞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거나 혹은 가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소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 디지털적인 요소가 있고요. 디지털적인 요소가 있고 이 디지털적인 요소가 지금 새로운 경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 플랫폼 경제가 과거와 조금 형태가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사람들한테 소득도 붕괴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산업화 시대라 생산하는 사람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때 우리 행복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제 사회보험도 주고 노동상권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줬는데 이제 이 플랫폼 경제가 들어왔는데 이 플랫폼 경제가 좀 이상해요. 과거에는 이제 뭐 공장이 있다. 그러면 기계가 있고 생산수단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경제는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버가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없어요.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택시를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세계에서 제일 큰 숙박 회사인데 행체의 부동산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미디어 기업이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정보를 만드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희들이 다 써주고 있죠. 우리가 써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페북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다 들여다보면 생산수단을 전부 다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수단을 가지게 되면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건 옛날에 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던 자본이 되던 돈인데 이 비용이 전부 다 노동한테 넘어가죠. 그럼 일하러 가는 사람이 그걸 다 돼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독립사업자들이에요. 독립사업자라는 말은 뭐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 돈도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은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삼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노동삼권도 없이 노동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최악은 뭐냐면 이 플랫폼 노동이 과거의 노동처럼 충분한 보상을 주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저임금이에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측면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과거에 있던 보호까지도 못 받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어쨌든 플랫폼 경제는 늦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늦춰지죠. 터진 가속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도 아외는 변해가고 기술의 포멧도 변해가면 보호하는 방식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과거에 갖고 있던 그 보호틀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책이 없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호망을 만들고 보호제도를 설립해야 결국은 여기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가난해온단을 쓰게 되었죠. 첫 챕터에 쓰여있는 것 중에서 보면 과연 나는 그럼 인공지능이랑 싸우는 거야? 내가 걔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걸 무슨 수로 공부를 해? 인공지능과 개인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결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나갈 때 그거를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모든 사람한테 그 기술을 가지라고 하는 게 현명한 해결책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열심히 따라잡는 사람은 따라잡겠지만 결국은 다수는 못 따라잡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걸 저는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익들을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환수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대개인에게 그걸 따라잡아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교육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내가 고용 형태가 아닌 형태 되게 느슨하게 멀리 있으면서 그들에 대해 고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라면 다른 없던 보호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건 정말 더 심해질 텐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버가 사람들 쓸까요? 그러네. 그 일자리도 사실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요. 이번에 통계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면 코로나가 납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취업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뭘로 메꾸고 있었냐면 알바나 이런 것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영업자들이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죠.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 같은 위기의 시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더 이 세계를 오래 살아야 되는 세대들이 또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그걸 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온 것은 각자 노생이었던 것 스스로 살아남아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공정성 논의 같은 것을 다 보면요. 내가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 그 기회만 잘 보장하라는 거예요. 하위와 국가에 바라는 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야. 이게 내가 알아서 잘 살아남을게. 그런데 제발 그 기회라도 제발 잘 보장해줘. 그걸 공정하게 보장해줘.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가르쳐온 논리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실패는 이제 뭐예요. 나의 책임져 순전히.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유산 위에 살아가요. 그렇죠. 결국은 한 사회가 그 친구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 너의 실패는 순전히 너의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우리는 계속 그것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잘 살자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남을 테니까 제발 그 기회만 보장해줘. 라는 거로 가는 게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든 인공지능 기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지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에 인공위성이 자표를 쏘아 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자표가 아니라 지도도 되고 머드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그 안에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뭐 녹음기부터 시작해서 사소하게 다 들어있죠. 이게 시계, 알람, 뭐 여기 이 휴대폰이 안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안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15년 만에 이렇게 온 거예요. 집에 휴대폰을 냅두고 오면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다 두고 온 거죠. 그렇죠. 직업까지 두고 왔는데 돈도 다 들었어요, 몽땅. 그럼요. 그러면 휴대폰 두고 오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앤디클락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뭐라고 하면 이제 휴대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외장 두뇌인 거죠. 과거에 알게 모르게 전화번호 같은 거 100개씩 외웠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막 엄청 타박 받을 텐데 제 와이프 번호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뇌의 많은 기능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고 그걸로 일자리도 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마트폰이 우리 세계를 바꿔버렸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기술이나 스마트폰 내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 이 기술의 발전을 개개인에게 다 따라잡으라 라고 하는 건 무리다. 그 책에 보면 구글셋 로봇셋 이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본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있죠. 구글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우리나라 네이버만큼 벌어가요. 페이북도 마찬가지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몇천억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한테 돈을 벌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우리말에 자기가 초국적 기업이면서도 그 나라에서 번 돈에 세금을 안 내고 난 우리나라에 세금 낼게. 미국으로 세금 낼게.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우리가 그 일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너네들이 우리나라에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다 세금을 내라. 네. 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 결집시켜서 그 세금을 모으면 그 세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분배를 해보자 라는 거죠. 저는 책에서 제시했던 게 뭐에 보면 이런 돈은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생을 출발할 때 출발자금으로 주자. 맞아요. 목돈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주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따져보면 왜 구글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요? 개인한테 주고 개인은 국가는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업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걔가 모은 자금이 있으면 국가는 거기서 7%건 8%건 국가는 걔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거고 얘는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국가가 사업을 하려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의무의 차원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쩌면 이 플랫폼 시대 플랫폼 경제를 사는 개인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좀 뭔가 가장 권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술의 발전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이걸 혐오하거나 싫어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혐오가 들긴 하잖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변해? 이거 어떤 놈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증기 혁명 다음에 전기 혁명이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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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전기 혁명이 왔을 때 증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던 산업들이 전기로 넘어가는 걸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그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은 일단 기술의 세팅 자체가 바뀌는 걸 이제 거부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 난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어. 라는 건 현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바뀌는 구조 안에 이 디지털 기술 자체가 바뀌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내가 어떻게 같이 잘 공생할 것인가 를 지금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바뀐 세팅에서 나 혼자만이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잘못됐다. 이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여기도 여전히 구조가 그러려면 여기서 같이 보호망을 지어야 된다는 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보호망이란? 그 보호망이란 결국 저는 이게 1위 보호망은 이거예요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제가 혼자 정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정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함께 정해야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서 단단히 유지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있는 제안입니다. 마지막 에플로그에서 말씀해 주신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당신의 위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러나 내 주위에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관심, 능력 이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능력주의잖아요. 샷을 책에도 썼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능력 있는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거 이거 뭐 좋은 거 별로 좋은 거 같지가 않아요. 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우산을 씌워주는 거 그리고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제도의 우산 아래에 있게 해주는 거 이 공동체에 있다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그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편 가르지 말고 그 안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미래의 대책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했거든요. 새로운 개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본, 새로운 불평등,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 이것을 하나로 엮어볼 수 있겠구나 저보다 더 잘 연기하셨나요? 이렇게 생기면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딱 한 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나는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MKYU 열성대 학생들의 북 액션 숙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요. 어떤 숙제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인생의 출발자금 같은 게 생긴다. 만약에 나한테 인생에서 써보려고 사회가 나한테 한 3천만 원 정도의 사회적 상속을 해준다. 그럼 난 그 돈으로 뭘 해볼까? 사회적 상속같이 제가 말하는 3천만 원을 받는다. 내 돈만 3천만 원이지만 마음에 맞는 친구들 몇 명을 발견하면 되게 다른 돈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난 그런 걸 가지고 뭘 해볼까? 친구들이랑 뭘 해볼까? 형들이랑 뭘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상상해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NKTV에 구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는 댓글 이벤트인데요. 이게 책 제목으로 합니다. 1. 새로운 부자가 온다. 2번. 새로운? 뭐라 해야 될까요? 자본이 온다. 3. 새로운 컨셉이 온다. 4. 새로운 가난이 온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뒤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한 철학 수업 누구도 뒤에 남겨지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정말 우리 사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 이 책 책 제목을 적어주시면요. 댓글로 10분 선정해서 저자님의 사인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당청자 발표는 김비영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